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50년 카이스트는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조 선임 목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산업 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의 이론과 응용력을 갖춘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며 국가과학기술을 위한 중장기 연구개발과 응용연구를 하고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에 충실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올해 개교 50주년을 맞은 우리 대학은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속발된 대변역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세계는 패러다임의 대전환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은 지난 50년 동안 우리 대학이 늘 그래왔듯이 카이스트가 변화의 중심에서 열어갈 새로운 미래에 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미래 50년은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찾아 정의하고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국가와 인류의 번영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글로벌 가치 창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진입하여 창의적 글로벌 인재 배출, 연구 주제를 선도하는 대학, 국가산업을 선도하는 대표기업 배출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글로벌 가치 창출 선도 대학과 카이스트 비전 2031을 계승 발전시키고 창의, 도전, 배려 정신 위에 포스트 AI 시대를 준비하는 카이스트 신문화 전략 Q-KaiST를 추진할 것입니다. Q-KaiST의 세부 전략을 미래 50년을 위한 카이스트 신문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KaiST는 지난 50년 동안 정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18년에는 카이스트 비전 2031을 선포하였습니다. 지난 50년의 성공을 살펴보면 그 주 성공 전략이 따라하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따라하기는 이제 성장의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새로운 50년을 위해서는 카이스트는 새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기존의 비전과 목표를 계승하며 국가와 인류, 지구를 위한 독특한 빛깔을 내는 세계 10위권 대학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문화 전략 Q-KaiST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Q-KaiST는 다섯 개의 세부 전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육입니다. 카이스트 교육에서는 질문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을 발휘하여 인류와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너무 작은 일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큰 꿈을 찾고 자기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인생과 세상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질문하는 학생을 기르고자 합니다. 우리 카이스트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너무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부 좀 조금 하고 전공 공부는 10% 정도 덜 하고 그 시간에 인성과 리더십을 기르는 시간으로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학생 주도의 토론 수업 그리고 인류와 국가,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소명을 깨닫는 소명의식을 일깨워주고 또 시험에서도 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이와 같이 다양한 세상을 보여주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에게 큰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문학 교육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있는 인문사회학과를 디지털 인문사회학과로 개편해서 세계 최고의 인문사회학과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술관을 건축해서 과학과 예술 사이의 융합 분야를 촉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움직인 책이 한 권씩은 있습니다.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그 책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그 책을 학생들과 함께 읽고 수업 시간에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권장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이 한 학기에 다섯 과목을 수업을 든다고 그러면 저는 학생들은 한 학기에 다섯 권의 책을 읽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학생들에게 좋은 책을 추천하기 위해서 책을 읽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실패 연구소를 세워서 실패를 실패가 아니라 다음에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 해석하는 성공으로 해석하여서 그래서 두려움 없이 도전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구입니다. 지금은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세계 모든 대학이 모든 연구소가 모든 기업이 AI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이스도 AI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카이스도는 조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AI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AI 시대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됩니다. 10년, 20년 후를 준비하는 연구. AI가 일상화에 돼있던 세상을 상상하면서 그 시대에 인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상상해서 그걸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스도가 새로운 학문을 개척하고 세계를 리드하는 그런 위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보다 최초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남과 다른 생각하는 사람을 우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 적어도 한 랩에서는 세계 최초인 거 한 개씩은 시작하자고 권유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본 학생들은 친구들과 경쟁하지 않고 친구들과 좀 차별화된 나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스도 연구는 하우에서 화수로 이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우라는 것은 남들이 정의해놓은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카이스도는 스스로 무엇을 연관시킬 것인지를 찾아서 정의해서 문제를 제시해야 됩니다. 다음은 국제화 전략입니다. 카이스도 국제화는 캠퍼스 국제화, 해외 진출, 장려, 국제 공동연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캠퍼스의 다양성을 위해서 외국인 교수, 외국인 학생, 여성 교수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께 적어도 한 랩에서는 한 외국인은 수용하자고 적극 권장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기술사업화입니다. 기술사업화는 교수와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또 국가에 보답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카이스트 입장에서는 재정자립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내에 있는 창업 지원 제도를 재설계해서 대폭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일부 부작용이 날 정도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는 1랩 1벤처 운동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적어도 한 개 정도는 벤처 기업을 시작하자고 권유하겠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기술사업화팀을 민용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기술사업화팀은 공무원 조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열심히 일할 모티베이션이 너무 약합니다. 이를 민용화하면 저는 10년 후에는 연간 1,000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카이스트 총장이 1,000억 원을 손에 쥐고 있어야지 외국인 교수를 과감하게 유치하고 새로운 장비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스트가 추구하는 재정자립의 방안입니다. 세종 5성의 트라잉글을 창업혁신클러스트로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신뢰의 가치 확립입니다. 카이스트의 졸업생은 실력도 있지만 인성도 좋고 봉사활동도 잘한다. 이렇게 길러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도 봉사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께 적어도 한 랩에서 1년에 단 하루, 하루는 봉사활동하는 기회를 갖자 1랩 1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신뢰 기반의 재정 운영을 하여 재정을 확보하고 기부금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성철 총장님이 저에게 하루에 1억 원씩 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많이 벌었을 것 같습니다. 신뢰 기반의 경영 혁신을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위임하여 자율 책임 경영 실현하고 청년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과거 30년 전에 소니는 삼성 앞에 넘볼 수 없는 높은 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인텔은 하이닉스에게 바라보기 힘든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와 같이 서로 맞먹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빌보드 차트는 우리나라 음악가들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BTS가 정복했습니다. 지금 카이스트 앞에 MIT는 이와 같이 높은 산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카이스트가 아직 세계의 인류대학이 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큰 원인은 아직까지 우리 카이스트 구성원들이 세계의 인류대학이 되겠다고 결심한 적이 없습니다.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인류대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출발한 삼성이 했습니다. 하이닉스도 했습니다. BTS도 했습니다. 봉준호도 했습니다. 왜 카이스트가 세계의 인류가 못되겠습니까?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별들이 서로 비슷하면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는 대학이 수만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 중에 서로 비슷하면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카이스트는 고유한 빛깔을 내는 독특한 별빛으로 밤하늘을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친구들과 경쟁하지 말고 나 자신만의 고유한 빛깔을 찾으라고 강조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카이스트에는 독서를 통해서 기초소양을 충분히 쌓고 봉사활동을 해서 인성과 리더십을 기른 그런 인재들이 세계 최초의 연구를 해서 세계적인 학문을 리드하고 산업을 개척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대학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카이스트가 변하면 다른 대학이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을 바꾸는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